김태용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용 소장님, 제가 스튜디오에 있어서 밖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나요? 어때요, 소장님? 오기는 오는데 아직까지는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태풍이 1951년 이후에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그럽니다, 소장님. 그렇죠? 너무 많이 걱정되는데요. 국민들 지금 많은 불안에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재해와 관련된 불안도 불안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겠죠. 사고가 나면 모르세요 하고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묻지마 살인, 각종 사건. 특히 이번에 세계 젠버린 대회에서 여실하게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를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문제는 외교, 안보 이런 데서도 그 외교 같은 것도 국내 정치에 비슷하게 운영을 해요. 정말로 국익을 중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외교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사진 찍는다든가 자기 치적으로 선전한다든가 국내에 이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 쪽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사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한심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젠버리 행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데요. 외국인 특히 어린 학생들이죠. 어린 청소년들을 불러다 놓고 그걸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샌버리 대회 개최해서 훌륭하게 치렀다. 이런 걸 하려고 아이들을 이용했다. 자세 말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그렇게 대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인들을 상대로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그들을 삼고 한마디로 악용했다? 구구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케이스가 개형식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가서 사진 찍고 잘난 체하고 이거 하려고 청소년들을 불러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큰 문제고 국내에서 그런 짓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면 되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그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광신적인 사대주의 집단인가 하는 걸 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미국이나 영국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분주하게 대책 수립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은 항상 자기의 뒷배가 돼주고 자기를 지지해줬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뺐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난리난 거지 그러니까. 네. 철수를 했어요. 미국 영국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하고 네. 네.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와서 생고생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 철수해버리네? 어. 뜨거라 한 거죠. 멍해진 거지 완전히.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대체 왱방팔 차를 보내니 뭐니 설치는 때 네. 이번에 젠버리에서 성추문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북에서 참가했던 분들이 철수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엄청 했거든요. 신영식 의원인가? 무슨 뭐 반국가, 반국민, 카르테리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난하려면 영국부터 비난해야죠. 그렇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근데 영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합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번 젠버리가 국내 행사였다면 네. 아예 관심이나 가졌을까? 아이들이 떼약병 밑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지든 네. 아니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걸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특히 미국, 영국 같이 윤석열 정부가 떠받다는 나라 사람들이 참가했고 철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대주의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 앞에서 재확인시켜준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탈탈 털었고 100억이나 그냥 쏘아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 쓰다가. 그렇죠. 참 신기한 거죠. 그게 진짜. 이태원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오성 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미국이나 영국의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사와 오성 참사를 다 접했을 거 아닙니까? 외신을 통해서. 여기 있는 대사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영국에서 외교관을 처음에 파악하게 된 계기는 들어보니까. 전기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처음에 문자를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집에다가 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힘들다 뭐 등등.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부모들이 대사관에 전화해서. 얘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뭐 이태원 같은 게 떠올랐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부랴부랴. 사람을 파견해서. 멤버리드에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헝당한 거죠. 그러니까 철수한 거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외국에서 그런 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입어 바꾸면서. 네.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그 개형식 쇼는 뭡니까? 쓰러졌다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 딱 가방 검사하고. 또 입장하니까 일어나 그래.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 쓰러졌다 일어나는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건 뭐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술 먹고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네.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치르다가. 네. 못 일어났다. 뱃살 때문에. 아. 뱃살이 이렇게 많이 못 일어나나요? 보통은 일어나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혼자 못 일어난다면.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진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난 저런 사진을 보면요. 네. 신났잖아요. 아. 표정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기분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신났어요. 예. 저는 예전에 계속 제기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네. 그야말로 자기가 꿈꿨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예. 최고로 힘이 센 자리에 등극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저는 얼마나 즐거울까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죠. 네. 다니면서 극장도 다니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것을 포기할 사람은 아니다. 언제 잊어먹겠냐. 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어디든지 기어가서 기어 이걸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매우 즐거워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아마 어렸을 때. 옛날 집에서는 힘들게 살았지만. 뭐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했을 때는 좀 즐거웠을 수도 있겠죠. 아. 그 기억이 있겠구나. 네. 가족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 야 보이스카우트 한다고? 나도 가서 한번 놀아볼까? 그래서 올해 3월인가 4월에 자기가 명예총대로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한의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본인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연과 관련돼서. 네. 그게 일부러 간 것 같고요. 아. 대통령대로 갔으니까 또. 음. 또 막 이런 것도 세워줘가지고 막 그 행진도 하고. 그치의 말이야. 그게 뭐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시면. 네. 전체쇼회 같은 거 썼어요. 맞아요. 그때 제일 싫은 게. 네. 교장 훈시입니다. 맞아요. 교장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아요. 네. 그 지겨운 훈시를 듣느라고 써서. 사실 더운 여름날에는 학생들이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열중시업 시켜놓고 말이야. 네. 네. 그러다가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네.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젠버리에 학생들이 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거의 굳이 가가지고. 가방 검사하는데 막 시간 소요하고. 애들 세워놓고. 네. 아.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거의 뭐 저는. 상상하기 힘든. 마치 옛날에 그 때의 악볕 밑에서 교장 훈시를 듣는 듯한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젠버리에 있는 참가한 아이들을 위한 행동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행동이죠. 네. 자기만 좋으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또 스카우트의 추억도 살리고 자기가. 맞습니다. 그 대신 피해를 끼친 거고요. 뭐 김건희 씨는 아마 이런 것도 또 여론전. 여론조작이라든가 뭐 이제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풍기는 소재를 삼으려고. 사진도 하나 올리자. 네. 젠버리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겠죠. 대통령실에 또 많이 화보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또. 네.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뭘 잘했는지. 네. 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참가한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이번 젠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오죠. 네. 뭐 여가부 장관이 져야 되냐.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져야 되느냐. 저는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태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갔기 때문에 자기가. 아 갔으니까. 네. 혹시라도 안 가고. 네. 이상민 장관한테 이름을 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가장 책임이 크겠죠. 네. 뭐 대통령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믿고 맡겼다 그러면. 근데 본인이 직접 갔잖아요. 네. 저 거기를 갔으면. 잼버리에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놀 게 아니고. 네. 한번 둘러봤어야죠. 아이들이 있는 곳을. 그렇죠. 당연하죠. 기본적인 거죠. 아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시설 같은 것도 보고.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란 했다는 거잖아요. 음. 또 뭐. 혹시 했다면 대책을 안 세운 거고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져야죠. 대통령까지 참가해 가지고. 거기서. 한바퀴 둘러보고서 박수까지 치고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시장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정확하신 말씀은. 아. 대통령 왔다 왔으니까. 다 잘 된 거야. 끝난 거지 이제. 오히려 손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문제 제기를 했다. 네. 내가 가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빨리 이거 조치해라. 그럼 안 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저렇게 외부 행사에 뜨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미리 나가고 다 점검하잖아요. 네. 경호처도 그렇고. 그 행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될 것인지. 프로그램도 다 보고. 역대 대통령실 다 그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건. 그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대회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찍을 때 포즈가 잘 나올지. 뭐 경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야. 소장님께 지적하신 대로. 미국하고 영국에서. 아마 상당히. 비공식적 항의를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 청소년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랴부랴. 예비비 투자. 예비비 넣고. 뭐 동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세계 스카우트 면에서 안 돼. 그래갖고 철수를 했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징발을 하고. 우리 팝가수들을. 그 다음에 또 각대하게 또 밀어넣고. 네.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이게 내일인가. 내일이죠. 내일 이제. 사암 월드킥 경기장에서. K리그 축구하는 경기장. 그 잔디. 네. 또 무슨 공연을 한다 그래요. 네. 태풍은 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테이팝 공연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마치 전시 상태처럼 지금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네. 징발하면 징발. 징발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대기업들한테도 징발하고. 네. 공무원도 징발하고. 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죠. 평상시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계엄령이라도 선포 됐다면 몰라도. 그렇죠. 네. 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 보면. 네. 국민들은 다 자기 종인 거예요. 자기 종. 아무 때나 불러다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만은 이 케이팝 공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 공연을 하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이 이런 공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네. 저는 이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네. 인간간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있다. 음.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병적인 인간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다 우리가 지배 조정할 수 있고. 불만을 제기하면 매수할 수 있다. 아하.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게 확인돼요. 매수할 수 있다. 이번에 사고 단단히 쳤잖아요. 네. 그러면 사과하고. 그렇죠. 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네. 야 너희들 힘들었냐.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더웠냐. 그러면 너희들 좋아하는 bts 불러다 줄 테니까. 어. 그거 보고. 어. 신나게 놀다가. 다 잊고. 어. 우리 칭찬 좀 해줘. 그렇지.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또 잼버리 참가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네. 누굴 동신으로 하나 저게. 그렇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네. 우리한테 다 저질러 놓고 뭐 이렇게 대회를 망쳐놓고.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차라리 조기에 이제 행사를 끝내고 사과를 하고 하든지. 질질 끌면서. 네. 그리고. bts만 불러다 주면 다 끝날 거다. 다 해결될 거다라고. 발사. 어. 그거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막 때려놓고선 돈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자체가. 정말 왜곡되어 있고. 벽적이다. 네. 한국인만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하하하. 참.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하. 우리가 올려놓은 한류 문화. 우리가 올려놓은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네요. 버려버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아마 매우 궁금해할 거예요. 네. 앞으로 이 잼버리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질 거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부정적 인식도 심화되고. 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이 국제 행사를 잘 치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독일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숙 장관한테. 네. 그동안 그렇게 잘하던 한국이. 왜 이렇게 했냐고. 개판치게 됐냐.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죠.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렇게 한국이 국경이 추락하고. 네. 국제 행사를 저렇게 동네 잔치보다 못하게 치르는 거냐. 네. 도대체 윤석열은 어떤 인간이냐. 이런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냐. 아.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 관심. 네. 인식. 이런 게 고조될 위험이 커졌죠. 위키피디아 이런 데다가 필리핀에 두테르트 치잖아요. 그럼 쫙 뜨거든요. 위키피디아 올라가겠어. 윤석열 하면 영문으로. 네. 잼머리 와서 사진이나 찍고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죠. 아. 진짜 참. 참 나라방신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자. 이 얘기 좀 정리하고. 박영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박영수 특검. 이 사람은 정체가 뭡니까. 이 사람 진짜. 왜 구속은 된 것 같은데. 정치검찰의 뭐 원적격이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옛날엔 정의로웠던 사람 아니야. 부정부패. 정치검찰은 그 어떤 시기에 또 정의로웠던 때가 없어요. 네. 또 특별검사로 박근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진 최소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네. 이런 이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였지 않느냐. 예. 예. 근데 너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검찰은 그 어떤 시기에 또 정의로웠던 때가 없어요. 음. 정치검찰의 본질은. 네. 때로는 정의를 구현했다 때로는 돈을 받아먹는 이런 집단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악용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리고 권력이 강할 때는 철저하게 권력 밑에 들어가서 아부를 하고. 맞아요. 그 권력이 약해지면 물어뜯는 하이에나 때거든요. 네. 하이에나들이 보면 사자가 힘있을 때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병들거나 상처를 보면 가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집단이지. 네. 정의로운 집단이 아니다. 한 번도 정의로웠던 적이 없다. 네. 만약에 검찰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를 한다면. 네. 정치검찰이. 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영수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철저하게 훈련도 있고 철저하게 문화화되어 있는 집단이 검찰 집단 아닙니까? 여태까지 다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요. 한동훈 다까지 그랬죠. 그 이전의 검찰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권력이 눈치를 보고 줄을 섰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것도 짜증난다. 그냥 우리가 잡자 정권을. 그렇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검찰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옛날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박영수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네. 내로남불 이중기준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박영수 밑에 윤석열이 있었잖아요. 네. 박영수가 다 윤석열 검사 키워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었는데 왜 감옥을 구속시켰어? 그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 같아요. 꼬리 자르기. 네. 네. 이 수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많은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몇 가지 죄목으로 구속시켜서 여론을 잠재우고 수사도 대충 종결시켜버려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들이 보면 네.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할 정도의 이중이중을 가진 뇌로남발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비난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증거인멸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은 다른 사람들이 수사받는 사람들이 증거인멸하면 화를 막 내잖아요. 수사방해다. 뭐 이런 범법행위다. 자기는 핸드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에 협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영수증 내라 그러니까 휘발됐다고 이상한 거짓말하고. 네. 그러니까 한입으로 정확하게 두 가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박영수도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핸드폰을 망치로 깼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증거인멸은 나쁜 짓을 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예. 알죠. 알지만 자기는 해도 되고. 자기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위선자, 이중인격자 등등으로 부르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겪어보니까 검찰의 상층 지배자들이지 집단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배치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인간들의 집단 같아요. 네. 개귀한 아주. 뭐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인간백정 집단이라고 보신대요. 네? 인간백정 집단. 인간백정. 네. 칼잡이. 칼잡이. 하하하하. 그거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야, 죄 잡아. 잡고. 죄 죽여. 그럼 죽이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놔 만들고. 네. 그거 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 그런 걸 해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어떤 심리라든가 성향이라든가 만들어졌을 수 있죠. 권력이 죽이노릇하고 권력에 붙어왔고 아부하고 그걸 먹고 살다가. 그렇죠? 군사정권 때문에.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대했던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하. 권력에 붙어서. 네. 자기들의 성공, 출세를 위해서 국민들을 그야말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맞습니다. 없는 죄 덮어씌우고. 맞아요. 있는 죄 까주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그야말로 개뒤지대하듯이 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볼 수 없죠. 참. 이거 김태용 소장님 심리학자의 아주 연구 대상입니다. 이거 책 한 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나중에 정치검찰도 심리를 직접 한번 해보는. 그게 말이에요. 연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끌어내려야지 그 책이 출간되겠죠. 같은데. 가처분 또 권립니다. 잘못했나.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태용 소장님 아침에 바쁘신데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말씀 또 귀중한 분석. 정확한 날카로운 해설 해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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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